안녕하세요 여러분. 디자인 유어바디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김경진 트레이너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WBFF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머슬매니아에서 포리아 그랑프리를 차지했었는데요. 이런 국제적인 히트니스 무대에 서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남자분들에게 어울리고 여자분들에게 어울리는 각각의 체험을 살려드리는 트레이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한 번쯤 미소지우시면서 영상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.